인기 가요 금주 인기가 탑10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체리 블랙 클라스 필립 박파고는 체리 블랙 클라스입니다 2019년 체리처럼 과즙 및 항팡 터지는 러블리함과 블랙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뿜뿜하며 러블리 에너제릭이란 팀 컬러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데뷔 2년만에 첫 미니앨범 체리 러쉬를 발표하며 가요계를 체리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레트로풍 러브소 스위스로 또 다른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 팔색조 매력의 체리 블랙 클라스 오늘은 체리 블랙의 박씨 자매죠 혜윤 체리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쨰 뮤데이 필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스 있는 개그맨 제 필리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체리 블랙의 박씨 자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 블랙 안녕하세요 체리 블랙입니다 이 박씨 자매를 예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언니부터 개인 인사 하시면 되는데요 타이틀곡처럼 소 스윗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블랙의 고막 여친 혜윤입니다 고막 여친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블랙의 소금이 체린입니다 소금이 소금이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운 두 분 박씨 자매와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저께 SBS 인기가요의 엔딩 요정이 체린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엔딩 딱 걸렸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생각했습니까 어떤 표정을 다 한꺼번에 담아야 되나 웃으면서 이 안에 뭔가 몽환과 여러분의 에너지틱과 이 모든 걸 다 담아야 하니 이 미소 안에 다 담겼을지 어떻게 만족하세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았는데 혜윤이 예뻤어 너무 예뻤는데 혜윤씨요 어땠습니까?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 눈에는 저도 진짜 만족하는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단독샷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노래와 2019년 데뷔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체리블렛이 2019년에 데뷔했습니다 맞아요 데뷔했을 때도 체리블렛이 러브게임 함께 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2009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또 체리블렛의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지금부터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2009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2009년에 다들 손바닥 접었다 폈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다들 좀비춤 춰봤잖아요 원조 짐승돌 2PM의 핫 비트가 2009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2PM 핫 비트 흐르고 있습니다 혜윤씨가 해드렸는데 다 한 번쯤은 손 폈다 주먹 졌다 이거 다 해봤잖아요 정말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민 댄스였죠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이 춤을 기억하실 겁니다 2PM은 그래서 짐승돌이란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우리 체리블렛 체리블렛 전체보다도 개인적으로 나는 메인보컬도 있고 고막녀친도 있지만 나는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다 좀 서로 권해주셔도 좋고 우리 체린이는 정말 카리스마 카리스마 체린 카리스마 체린 마음에 드세요 카리스마 체린? 좋습니다 카리스마 체린 체린씨 지금 생각났는데 씨름을 맞아요 진짜 잘해요 나는 진짜 그때 나 정말 나 무릎 꿇었잖아요 체린씨 너무 멋있어 언니 정말 실제로 보면은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최고야 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록이에요 최단시간에 씨름 그 장면을 보면은 진짜 안 반할 수가 없어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막 씨름 잘할 것 같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혹은 씨름 체린 어때요? 좋아요 씨름 체린으로 간다고요? 씨름 체린 좋습니다 카리스마 체린 합시다 아 예 그렇죠 아 그럼 반대로 우리 혜윤씨는 뭐 너무 많은 뭐 메인보컬과 뭐 고막 요정 뭐 이게 있지만 다른 거 혹시 수식어 원하는 거 있어요? 어 저는 요정? 아 요정 요정 뭐 많은 요정이 있습니다 엔딩 요정이 있고 도입부 요정 근데 도입부 요정은 사실 안 되고 그죠? 네 뭐 어떤 요정 하고 싶어요? 어 어떤 요정 할까요? 아니면 국민 여친 이라는 것 같아요 국민 여친 국민 여친 어때요? 좋습니다 국민 여친? 아니 원래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도 해도 되는데 국민 여친도 좋은 거 같아요 혜윤그라피? 혜윤그라피? 혜윤그라피 혜윤그라피 괜찮은데요 혜윤그라피도 나중에 박소연의 러브게임 하나 적어주고 가세요 두 분 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나중에 꼭 적어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할게요 작사, 작곡은 물론 안무, 뮤비, 콘텐츠까지 직접 다 짜는 팀이죠 음악 정말 정말 잘하는 베리베리가 2019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베리베리 레이백 그러고 있습니다 베리베리는 정식 데뷔 전에 리얼리티 지금부터 베리베리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고 저랑 그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근데 체리블렛도 정식 데뷔 전에 리얼리티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많은 촬영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리운 거 뭐예요? 마지막 화에서 캠핑했던 고기 구워 먹고 저희끼리 그 뭐죠? 편지 쓰고 롤링페이퍼 또 막 그 모닥불 아래 가지고 네 부모님 영상 편지 보고 막 이랬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요즘에는 영상 편지 뭐 그냥 손으로 쓴 편지는 최근에 써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2주년을 맞이했는데 1년 전에 딱 2주년을 위한 저희 편지를 썼었어요 멤버들을 위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도 썼었고 저희 또 2주년 맞이하면서 3주년을 위한 편지도 썼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3주년에도 럭게임 꼭 나와서 4주년에 관한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2009년노래 6위 공개합니다 아 우리 체리블렛 춤 좋아요 아유 이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꾹꾹이 춤을 추게 됩니다 몸이 번져 반응하는 티아라의 뽀삐뽀삐가 2009년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세요 네 우리 박씨 자매 두 분이 국민 댄스 이 국민 춤을 완벽하게 예쁘게 귀엽게 쳐드렸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체리러쉬 돌풍을 일으키며 컴백했어요 컴백할 때마다 실력적으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룹이죠 소 러블리하고 소 스윗한 체리블렛이 2019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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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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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더 스윗 바로 이 곡입니다 벌콕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귀엽게 다 잘해주셔가지고 미리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되게 새롭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새로운데 뭔가 또 익숙한데 또 우리 팀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체리블렛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도 쉿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뮤비 썸네일에 체린씨가 쉿 하는 모습을 맞아요 썸네일을 차지하셨던데 대문장만하게 아니 그렇게 주인공이 된 그 느낌은 어때요? 썸네일의 주인공? 우선 너무 상상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뮤비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제가 썸네일인 거예요 그냥 신기한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아직도 실감이 잘 안돼요? 볼 때마다 어? 나네? 이번 뮤비에는 개인 컷도 뭐 많이 있지만 단체 컷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단체 컷이 촬영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주시고 NG가 좀 많이 났던 파트가 있다면 기억나면 말해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럽서시 캔디보다 달콤하게 초콜릿보다 달콤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디저트가 많았어요 머핀, 사탕부터 시작해서 케이크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림의 떡인가요? 그림의 떡? 근데 또 이게 오래된 소품이라서 먹을 수는 없었는데 정말 먹고 싶은 욕구가 아유, 채린 씨는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게 카메라가 안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빠지는데 고급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도 원래 대형이 아니고 바깥도 빠져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빠지면 저희가 그때 대형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급격,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밍이 두 개가 잘 맞았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타이밍 맞추기가 원래 안무대로 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형에서 가장 느리게 들어오거나 타이밍 가장 못 맞춘 멤버 누구입니까?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다 맞췄어요? 네, 바로바로 다 맞추고 저희가 찍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지는 건가?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뭔가 이렇게 휙휙 바뀌면서 의상도 맞아요 진짜 많이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옷 갈아입는 것도 많이 힘들었죠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의상 벌수가 많으니까 맞아요 짧게 짧게 넘어가니까 맞아요 오히려 스타일리스트님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맞아요 스타일리스트 옷을 정말 많이 준비한 거죠 맞아요 그 중에서 그렇게 골라 입은 거였죠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한번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수록곡 중에 종소리 지금 이제 밖에 춥고 하기 때문에 수록곡이지만 이 곡은 제가 꼭 두 분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어요 사실 채린씨 파트가 있고 혜윤씨 파트가 있지만 채린씨가 가능하면 보라씨 파트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이어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븐 눈부셔 ting a ring a ring 내게 온 첫사랑이 너라는 걸 알려줄 종소리가 막 울려대 ting a ring a ring 온 세상에 가득히 꿈을 꾸듯 이어질 종소리가 막 울려대 좋았다 이게 정말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겨울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더 해도 되겠네 종소리 때문에 더 겨울해도 되겠네요 이거 꼭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2009년노래 5위 공개합니다 한 번 들으면 귓가에 계속 맴도는 마성의 노래입니다 원조 수능 금지곡 샤이니의 린딩동이 2009년노래에 5위 차지했습니다 린딩동 너를 만난 첫 순간 눈이 반짝 머릿속 베리딩동 울렸어 난 마련 멋진 놈 착한 놈 그런 놈은 난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데 린딩동 샤이니 이 노래는 뭐 수능 금지곡으로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이번에 채린씨가 수능을 봤습니다 네 졸업했어요 졸업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멤버들이 도시락도 직접 싸주고 플랭카드도 만들어주고 잘 봤습니다 맞아요 아니 도시락은 어떻게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는데 멤버들이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안 싸준 거예요 진짜 아니 이건 뭐야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져간 게 있었어요 멤버들이 깜짝으로 챙겨준 거여서 제가 싼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다행히 먹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반찬만 싸고 밥은 안 싸주는 아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숟가락 젓가락을 안 싸줘가지고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고 기억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계란말이가 너무 예쁘고 다 맛있었는데 그중에서 계란말이가 너무 정갈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 메이가 계란말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메이가 한번 만들어준 거니까 맞아요 아니 요리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굳이 꼽자면 혜연 언니 요즘에 제가 원래 요리를 못했는데 제가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메이랑 같이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 먹어요 맞아요 매일 뭐 먹어요? 얘기 좀 해줘요 뭐 먹어요? 일단은 비빔밥이나 국 같은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하고 떡볶이 엄청 많이 하네 짜장밥, 카레 이런 거 다 잘하네요 진짜 어머 어머 아침마다 집밥 냄새 있잖아요 집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집밥 냄새가 나니까 와 뭔가 집에 있는 느낌이고 든든한 그런 냄새들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빔밥이 쉬워 보여도 나물을 두세 가지를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물을 직접 나물은 엄마가 보내주신 거 엄마가 네 엄마 찬스 그렇지 그래서 고추장에 참기름에서 비벼서 건강식이니까 비빔밥이 맞아요 채린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막내고 나이가 어린데 건강식 굉장히 챙겨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건강식 매니아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추천 요즘에 좀 알려주세요 건강식 뭐 먹는지 원래 비타민은 다 꾸준히 먹고 있고 요즘에는 달맛이꽃종자유라고 야 달맛이 아니야? 야 짱이에요 달맛이꽃? 달맛이꽃종자유 아 종자유 맞아요 그거 유명한 거 알아요 네 되게 효능이 있나요? 달맛이꽃종자유가 일단 혈당감소에 굉장히 좋고 혈행개선 뭔가 그런 피부에 피부에도 되게 좋고 되게 좋다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수능 본 학생이 먹을 건 아니지 않아요? 제 나이에는 먹는데 맞아요 되게 잘 챙겨먹고 종류도 진짜 많아요 또 또 또 뭐 있어요? 옛날부터는 오메가3랑 비타민B랑 프로폴리스도 챙겨먹고 그리고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래서 씨름이 가능한 거야 이래서 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밥도 진짜 건강식으로 막 브로콜리 구워서 먹고 두부 두부 맞아요 시장 두부 있잖아요 네 만든 두부를 막 두부 네 그거를 구워서 구워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두부 좀 먹으면 나도 먹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고기 하루 먹으면 두부 하루 먹어줘야 돼요 진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데 그거 간장 찍어 먹어요? 양념간장? 어 아니요 그냥 제가 요즘에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 다 나오네 네 아보카도 오일을 어떻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둘러가지고 아 이렇게 닦아내서 구워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 그걸 구워요? 네 아 보통 막 들기름에다가도 굽고 하는데 맞아요 아보카도 오일을 구우면 간장 안 찍어도 괜찮아요? 네 되게 고소해요 대박이에요 그냥 두부의 그런 자체에 있는 고소한 게 전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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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팁 감사드려요 아니 나보다 낫네 진짜 대박이에요 요리 프로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우리 챌린지는 예능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 예능 관계자 여러분 진짜 우리 체리블렛의 체린씨 앞으로 연락 좀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도 잘할 친구입니다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체린씨 꼭 꼭 연락주세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청량미 뿜뿜하던 소년들이 흑화되서 데빌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이번 노래 역대급 띵곡인 거 반박 불가 지구돌 원어스가 2019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러브 러브게임 러브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노래 하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비지구 미치고 습어 더 빨리 비 비 비 비 비 비 비 셀세이션의 아이콘이었죠 데뷔곡부터 장르가 투애니 원임을 증명했습니다 무대 위를 불태운 투애니 원의 파이어가 2009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투 애니원 파이어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청춘을 노래하는 자체 제작돌이죠 노래 제목은 불시착이지만 팬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안착한 AB6IX가 2019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착지했죠 귀여워 AB6IX 불시착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AB6IX 하면 대휘씨가 곡을 다 만드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번 노래의 작사 작곡 안무는 우진씨 작품이에요 조금 컬러가 달라요 이 노래 진짜 좋아서 저희 오면서도 들었어요 지금 활동 같이 하고 계시니까 노래 진짜 좋죠 가사도 공감할 수 있게 가사를 우진씨가 진짜 잘 썼어요 불시착이라는 곡인데요 AB6IX는 위키미키와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90년대 댄스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체리 블랙도 라이언 하트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소스윗하게 라이언 하트 예전 라이브보다 더 귀여운 버전으로 네 알겠습니다 소스윗한 버전으로 스윗 버전으로 채린지 할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5,6,7 수백 번 밀어내야 했는데 수천 번 널 떠나야 했는데 내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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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흔들리니 난 여기 여기 네 옆에 있잖니 정신 차려 라이언 하트 와! 정말 잘한다 이게 박씨 자매다 채린씨가 음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월퀴 거. 잘 짜요. 네, 그렇지만 너무 잘 불러져서 괜찮습니다. 진짜 약간 높게 잡은 거 같아요. 너무 높게 잡은 거 같지만. 일부러.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언니를 믿었겠죠, 뭐. 네, 항상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높게 잡아도 우리 언니는 할 수 있다. 그런구나. 그런 언니이기 때문에. 아니, 혜윤 씨는 정말 커버공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커버한 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조회수 물론 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다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백일인 선배님의 Bye Bye My Blue랑.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또 V1에서 불렀었던 네가 있어야 할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커버곡 많이 해 주실 거잖아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곡 있어요? 혹은 추천도 됩니다. 채린 씨, 혹시 언니가 좀 불러줬으면 하는 곡 있어요? 오. 저는 언니 목소리가 워낙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뭘 불러도 다 소화를 다 잘 해내거든요. 맞아, 맞아. 채린 씨는 혹시 마음에 든 곡 있어요? 최근에 그 Only wanna give it to you. 네. 연습하고 있었는데. 가사 지금 근데 생각이 나요? 제가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된다, 된다. 네. Cuz I only wanna give it to you. And I want you more than a new pair of shoes. I only wanna give it to you. And I should do hope that you feel like I do. 최초 공개죠, 최초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티저예요, 티저. 나중에 이제 풀버전이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OST 관계자 여러분한테 영상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직접. 진짜 OST 해야 되지, 우리 혜연은. 네, OST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정말 OST가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OST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정말 무슨 곡이든지 제 곡처럼 드라마에 녹을 수 있도록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관계자 여러분, 제가 좀 덧붙이자면 진짜 태연 씨가 OST 정말 여왕이잖아요. 네네. 네, 우리 진짜 차세대에 제가 혜연 씨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태연의 1111 커버한 영상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혜연 씨 앞으로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잘할 거예요. 그 드라마에 우리 채린 씨가 출연하면 더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2009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전 국민을 시건방 떨게 만든 장본인들. 섹시 걸크러쉬 다 되는 누나들입니다.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가 2009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걸스입니다. 이 부하걸의 막내 가인 씨가 조건 씨와 함께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체리블렛은 단체로 나가고 싶은 예능 또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예능 어필해 주세요. 저희는 단체로 나가게 된다면 런닝맨 맞아요. 나와보고 싶었어요. 항상. 네, 항상. 너무 잘하겠죠, 런닝맨. 정말 저희 멤버들이 에너지가 진짜 넘치고 또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승부욕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지 않을까. 우리 혜연 씨는 승부욕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네, 저는 승부욕. 어떻게 하셔도. 알죠. 승부욕이 진짜 멤버들 아마 꼴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팩폭을 이렇게. 아니, 혹시 또 런닝맨에서 다 또 승부욕 있는지 알고 혹시 혜연 씨한테 연락 올까봐. 정말 여기 안 나온 멤버들 중에서도 정말 승부욕 강하고 또 달리기도 저희 메이가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롱다리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진짜 운동을 잘해요. 잘해요. 개주도 잘하고. 네. 그래서 런닝맨에서 사실 개주하면 생각나는 팀이 우리 체리블렛인데.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여기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혜연 씨는 또 OST 불러야 되니까. 저는 네. OST. 혹시 체린 씨 개인적으로 나 요구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예능이 있어요? 저는 정글의 법칙. 옛날부터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체린 씨 나가면 잘할 거예요. 요즘에 또 정글의 법칙이 약간 먹방도 같이 곁들이더라고요. 먹방 잘해요.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거기서 먹방까지 같이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디서든 잘 잘 수 있거든요. 맞아. 진짜 정말 최적화 멤버예요. 맞아요. 한 명을 더 같이 갈 수 있다면 팀 중에 누구랑 같이. 저는 혜연 언니요. 왜요? 왜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체린 씨도 돋보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선 혜연 언니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어떻게든 혜연 언니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전 본능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진짜. 채린 씨는 즐기겠지만 우리 혜연 씨한테는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이에요. 근데 우리 혜연 씨가 요리도 잘하고 하니까. 요즘에 요리도 해서 먹고 하거든요. 네. 두 분 나중에 정글의 법칙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러브게임 꼭 나와주세요. 나와 싶어요. 감사합니다. 주닭진 여러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부캐 열풍을 일으킨 대형 신인이죠. 2019년 연예대상에서 부캐릭터 유산술로 신인상까지 받은 트롯계의 샛별. 유산술이 2019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유산술 사랑의 재개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 분의 트롯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두 분 또 트롯 흥이 또 최고잖아요. 우리 먼저 누구부터 가면 채린 씨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제가 먼저 맛보기로 살짝. 먼저 선수 치는 건가요? 살짝 또 이제 살짝 맛보기로. 5, 6, 7. 산다는 건 참 그런 거래요. 짧지만 굵었던. 아쉬워. 먼저 한 이유가 있네. 아쉬워 아쉬워. 그냥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산다는 건 참 그런 거래요. 자 이어서 이제 세윤씨가 또 아주 잘하죠.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거든요. 불러보겠습니다. 5, 6, 7, 8.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마지막에 매우 웃었어요. 제가 가사를 지금 제 마음대로 부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요. 흥으로 듣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흥나네요. 계속해서 2009년노래 2위 공개할게요. 소리소리가 파리처럼 두 손 모아 비벼주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 만능돌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2009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긴 제목의 노래가 나올지 기대되는 아이돌이죠. 청량 끝판왕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2019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진짜 엄청 길어요. 다 길어요.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난리입니다. 투바투의 마태형 연준씨는 연또먹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연준이 또먹어 연또먹. 캐리블레 중에서 진짜 잘 먹는 멤버. 진짜 많아요. 잘 먹는 멤버. 메이. 막내 메이가 정말 잘 먹어요. 진짜요? 메이시가요? 정말 말랐는데 정말 정말 잘 먹어요. 제일 잘 먹어요. 또 연준씨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빅전년입니다.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 정말 랩되고 노래되고 춤되고 다 1등하는 연습생 있잖아요. 전설의 연습생인데 두 분은 연습생 시절 어떤 연습생이었는지. 앱전년이 있나요? 앱전년이 두 분 중에 어떤 연습생이었어요? 오 어떻게 어떤 연습생이었죠?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채린이랑 저랑 전 회사 연습생부터 같이 연결을 했어요. 제가 채린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연습생 시작했는데 채린이가 그때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친구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제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꿈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부터도 진짜 잘했어요. 시작이 달랐다. 그런 연습생인 거예요. 그럼 채린씨가 보는 혜윤 언니는 어땠습니까? 저도 혜윤 언니가 그때 진짜 노래를 잘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잘했거든요. 둘이 아주 그냥 잘 맞네.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진짜 지금처럼 너무 예뻤거든요. 와 정말 잘 되겠다. 진짜 이렇게 예쁘고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연습생을 해도 되는 걸까?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런 게 있지. 외모에 또 기가 눌릴 수 있거든요. 언니가 너무 예쁘니까. 근데 춤은 어땠어요? 언니 춤추는 거 보고. 춤은 어땠나요? 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채린이가 원래 노래를 진짜 잘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큰 다음에 중학생 때 채린이를 다시 만났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춤추는 모습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노래는 타고났지만 춤은 타고난 건 아니다. 연습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만났을 때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아니 언니 다시 만났을 때 연습생으로 다시 만났을 때 채린이 느낌 어땠어요? 사실 그렇게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신기한. 너무 신기했어요. 딱 보자마자 저희 둘 다.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언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또 같은 팀이 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래도 지금 합이 잘 맞아서 박씨 자매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2009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컬러 스키니진 입고 개다리 춤 안 춰본 사람 없죠? 소녀시대의 메가 히트곡 쥐가 2009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축하! 소녀시대 지이 흐르고 있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봐주세요. 이 안무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정말 교과서 같은 안무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유행했었어요. 이 당시 뭐 스키니진도 대유행을 했죠. 난리가 났었죠. 소녀시대가 그래서 안 찍어본 광고가 없습니다. 와... 두 분도 우리 체리블렛은 이 광고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어울리는 광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치킨 광고. 먹는 광고. 네. 먹는 광고 하면 또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라면 광고. 라면! 라면! 이번에 그 소스윗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치킨과 먹방을 하겠다. 차린 씨는 어떤 광고 원해요? 저는 포카리스웨트. 너무 좋아요. 청량한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원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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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청량한 거. 두 분은 이번에 이제 러브소스윗이니까 당을 좀 확 당겨주는 음식 하나씩만 여쭤보면 뭐가 있어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케이크인 것 같아요. 케이크가 당 올려주죠. 확 올려주죠. 채린 씨는 어때요? 저는 요즘에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건강식이다. 되게 어려운 용어. 아니, 이분은 나이를 속인 거 아니야. 아보카도 오이. 정말 맛있어요. 이 토마토가. 맞아요. 그냥 토마토가 아니고 요즘에 토마토가 엄청 달게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당이 되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당이.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오면서 먹었어요. 맞아요. 오늘 오면서 먹었어요. 차원에서 드셨어요? 네. 차원에서. 무슨 토마토요? 스테비아 토마토요. 스테비아 토마토.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거 드시고 당 싹 올라가는 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화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당이 오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건강식이에요. 꼭 드시고요. 계속해서 2019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실력, 개성, 팀워크까지 없는 게 없는 퍼펙트 그룹. 잇지가 2019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낫샤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내가 미워? 아니라면 미워 다른 건 다 지워 내가 네 only one 그냥 싹 지워 싹싹싹싹싹 넌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체리블렛 러브소스윗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함께한 체린씨 네 어떻습니까? 와 진짜 제가 러브게임 전에도 나오고 이번엔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너무 네, 저 너무 재밌었고 이번엔 또 다르게 혜연 언니랑 나와서 또 더 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또 재밌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러브소스윗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우리 혜연씨 오늘 저하고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네, 저 실제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뵙고 싶었고 러브게임도 멤버들이 다녀와서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또 나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혜연씨랑 체린씨랑 다음에 진짜 몇 달 안에 다시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계속 많이 쓰세요 혜연씨 그래서 다음 앨범에 또 실리면 와서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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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러브게임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사랑념의 러브게임 안녕 안녕 아멘